네, 목요일의 고정코너 민심은 천심입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소장님, 그 다음에 노정열 방송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윤찬입니다. 지난주에 내기했습니다. 내기 오늘 집행을 해야 될 텐데요. 둘 다 졌어요. 아니죠. 그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럴 때는 오창익 진행자가 술을 사는 거고, 밥과 술을 사는 거고. 그때는 밥이었는데 갑자기 술까지. 그러면 밥을 오 앵커가 사고, 술을 우리 배소장이 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9로 가깝기 때문에, 근사치가.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등됐는데. 정상적인 말이죠.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RN서치가 뉴스 피임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홈페이지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아닌가. 그렇습니까? 오창익의 뉴스 공감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가톨릭 방송 홈페이지죠. 오창익의 뉴스 공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5.6%로 직전 조사보다 약 3%포인트 반등했어요. 같은 조사는. 반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1.6%로 직전 조사보다는 약 2%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바닥을 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위기감의 인식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주 초반, 그러니까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17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었죠, 주일.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총망라해서 종합심청 분석을 해보면, 16일까지는 내려가는 추세였던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일부터는 반전되는, 그래도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든 심리적인 반등이든, 뉴욕 정시도 너무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국내 코스피도 내려갔다가 조금은 올라가요. 계속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붙임은 있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소장은 경향이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술적 반등, 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중해진, 몸을 살이는, 그것도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적이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몸을 사리는 게 사리에 합당합니다. 사리는 게 사리에 합당하다. 아, 그런가요? 좋은 개그였는데, 일단 내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노정열 방송인이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품 명품처럼 근사체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 배 소장님, 생방 중이니까. 우리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MC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양심에.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전쟁의 상황으로 몰고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생방 중이 없지 쓰면 배 소장님의 공신력 떨어집니다. 지금 내기라는 건요, 우리가 공정사에 지향하는 속에서 자꾸 내, 뭔가. MC의 권한을. 아니, 권한이 아니라 저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양심에 따라. 여기 양심을 얘기하는데, 너는 왜 양심을 품어? 보태민아.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인데, 아무리 친하지만, 우리가. 야, 너 이건 좀 다 잘해야 돼. 아니, 친구들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요, 그럼. 자, 인정하십시오, 배 소장님. 자, 우리 노정열. 제가 사겠습니다. 노정열 방송인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흐름으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반등이에요? 뭐 어떻게 보세요? 흐름으로는 그대로 가는다고 보는 게, 오늘 주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신부풍물인은 사실 너무 이성에서, 이성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걸 거두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반등이. 그런데 그런 걸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한 살짝 몸을 살인 듯한 신중한 태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주일 사이에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김건희 사이의 행보가 안보였던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른 변수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디 눈에 안 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군요. 어떤 이유이든 김건희 여사의 대회활동이 없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대통령에게는 부정적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우리가 분석할 때, 경인, 양, 김도, 경제, 인, 인사, 또 양,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죠. 김, 이 김이 김건희 여사거든요. 마지막에 도어 스태핑인데, 도어 스태핑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기문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말 안 하겠습니다. 원칙과 법률에 의해서 그건 국가적 사물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태세 전환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 그다음에 약식회견의 태도 변환, 약식회견 태도 변환은... 사라진 건 아니고, 사라지면 큰일이죠, 그거는. 아니, 언론이나 우리 눈 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훌륭한 진행을 못 따라가네, 패널이.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건 맞잖아요. 물리적으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럴 겁니까, 생방에, 이 아까운 시간에. 방송통신심의원의 경고가 나오셨습니다. 주의를 해주시면... 그런데 약식회견의 태도 변환은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코로나 말씀하시면서 안 나왔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나왔다가 그런데 달라진 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언급을 피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노정열 방송인께서 어떻게 보셔요? 상대적, 비교적으로는 입을 열어서 준비한 데는 바닥을 보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낫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정말 대우해양조선 화청 노동자들 용성하는데 공권력 투입할 거냐. 이런 게 듣고 싶고 또 약간 조바심이랄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경사들은 시사를 좀 하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 드러낸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노정열 방송인은 방송 출연 금지로... 어디서요? 누가? 아이고, 그렇게 기침이 나올 정도면 다음 주부터는 쉬어. 친구야. 그거 누구 성대요? 이건 제 20년 후의 모습. 제가 누구 걸 따라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가발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노화가 올 때 가장 늦게 오는 게 목소리래요.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볼론도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화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거기에 부하내도... 누가 나를... 왜 지켜? 왜 제 탓을 해요? 왜 내로남부래요? 아, 누구한테 배웠나 보지? 지금 남탓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래서 오히려 신중하다. 신중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궁금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맥 없는 도어 스태핑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저는 프레스 타임을 정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고 이런 현안들을 관련 수석, 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수석이 필요하면... 그렇죠. 대동하고 옆에 서서. 그러면 옆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 줄 수 있는 건 답변 주고 안 되면 우리 수석이 그거 파악된 거 좀 설명 좀 하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나 이런 거는 참모진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이런 방식이면 질서정연하고 훨씬 더 노련해지죠. 그리고 책임 있는 발언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왜 안 가죠? 아마 한남동 공관으로 가시면 일주일에 지금 두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도 하시고 감 잡으신 다음에 두 번 정도, 한 시간 정도만 해도 본인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언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하겠죠, 설마. 매일 그렇게 어떻게 맨날 도어 스태핑을 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김기만 발언 언론 실천연대 대표께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푸념이라는데 이러지 마라, 저래라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전혀 안 듣는다. 최영범 수석의 말을. 네. 그 얘기가 벌써 이렇게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보통 연말쯤에 나오는 거나 정권 말에 나오는데 안 듣는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 내가 스타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 중에 스타 장관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 방송에 크게 도우면 안 돼요. 국민들에서 스타 장관 많을수록 좋다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스타 장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냥 명칭만 별 딱지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스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측근 실세가 스타 장관이 되는 것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 장관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 장관은 정책 소통 잘하고 그릇이 깨지더라도 과감하게 공공개혁을 실천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궁금증을 풀어 제켜줄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핵심은 그겁니다. 충분히 권한을 위임해라. 그리고 직접 그 대통령이 정책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네. 그럼요. 그릇이 깨져도 좋다. 정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 남탓하지 말자. 우리가 잘해서 문재환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 책임은 또한 내가 다질 것이다. 그러는 순간 지지율 4.5% 최소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4점이 아니고 두 자릿수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홍보수석, 최용범 수석의 말도 안 한다고 전해진 걸 보면 기본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개과천선해서 기적같이 바꾼다면 본인한테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죠. 그렇죠. 걱정이네요.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사실 비판도 받았고 본인이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래도 빨리 사과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과가요.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사과 자체가 문제다? 네. 압박을 넣었다. 7급 넣는데 9급까지 이게 뭐가 문제냐. 최저임금 가지고도 못 살 정도인데. 왜 강릉촌놈이? 그런데 그 맨션을 보시면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면이라고. 주었다면이 뭡니까? 주었다면 가정이죠. 이런 가정법, 조건법 사과는 굉장히 하나만 한 사과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못한 사과입니다. 그것도 육성으로 한 건 아니고 SNS에 올린 거죠? 네. 그리면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사과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할 마음이 별로 없으셨나 보네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거죠.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사고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도 화달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유행어처럼 젊은 세대들의 미임 자체가 공무원 합격은 이전에는 에듀 땡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성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업체는 앉아서 홍보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업체가... 그거 서경석 선배 다음에 제가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권성동 선배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광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아니, 너무 방정맞은데... 아니... 방정개기맨입니다. 그걸 노정열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누구랑? 친구같이 이렇게. 아, 배 소장님하고요? 그렇죠. 공부는 함께 할 때, 공부할 때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합격은 노정열, 배정찬 이렇게... 개런티는 비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스에 맞는 거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청취자 여러분 계실 텐데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특지 합격은 권성동! 노 방송인도 좀 본론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신문대한 타격인데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별로 안 잡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 주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도 있고 저는 두 번째를 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는 그래도 노방송인이, 노정열 방송인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지지율 자체가 아 뜨거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사과였다. 그래서 큰 불로 옮겨 붙는 건 좀 막은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사실 발화성이 굉장히 심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크죠. 이거. 공정과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높았고 그 지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20대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해명을 하지만 그래도 이 발언에 따라서 20대, 30대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덩달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또 여성 특히 이제 중간지대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중립에 있는 중도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북송 어민 사건. 이거 심각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16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일관된 설명이다가 갑자기 한기호 의원이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그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느낌? 이렇다면 통일부, 국가정보원, 검찰,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당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다음에 목표도 전제 관료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강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세월호 때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 몇 시간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몇 시간 뭐 이런 기사들도 또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요. 하여튼 이게 약간 전면전 느낌 같은데. 그런데 약간 반등이 있었다지만 아직도 30대 초중반이거든요. 전체 여론조사의 평균을 보면 긍정이. 지난주보다 조금 낫다는 거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죠. 오늘 70.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래소치 조사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올라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지지율이. 지난번 말씀하신 설명에 따르면 조정세. 그렇죠. 하향세가 이제 차단되고 조정세 국면으로 이제 그래도 잠깐 올라간 것은 5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20대, 30대. 지지율이 바짝 올라갈 때는 2030 여성 중도층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응답자 측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본다면 좀 더 근본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6대 3 정도 나오면 정당 지지도 차이도 절반 가까이 혹은 더블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이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는 건 속으로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 반사이익이 있으니까. 반사이익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2019년도 때 지금 누리꾼들이 다 검색해놨습니다. 김무성 당시 의원이 한 말, 이해원 의원이 한 말. 얼마나 환영을 했는데요. 이런 무도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들이냐고 한 유튜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이슈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 신부풍놀이에 대한 계속 몰아붙이다보면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들이 할 일입니다. 안티가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고정열 방송인이 잘 분석을 하는 대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으로 하나의 축으로 남북관계를 탐색해서 그것을 밝혀내고자 적극적으로 총가동을 해서 총력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서해 피살 공무원 쪽은 아니고 북송 의민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부처인 통일부의 태도까지도 달라졌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속에서 이렇게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냐. 남북 이슈가. 총풍, 북풍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면 그것은 맞지 않다. 천부당, 만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V에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문란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프레임이죠. 정부 여당의 프레임인 안보문란. 당신은 공감하냐. 북한 눈치복이라는 말 많이 썼죠. 그렇죠. 김정은 눈치복이. 공감이 41.2%, 비공감이 51.8%예요. 특히 이제 보수층은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가고. 70대 이상이라든지. 거세게 관련되는 내용을 노출하고. 사진을 보는 순간 어? 기순이 맞나 보네? 저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걸 보니까 막 판문점에서 땅바닥에 자해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을 보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더 절반 이상이 이건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할 줄은 몰라도 끌어올려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40%대로 50%대로 올리는 특효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을 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런 걸 한다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게 다 내 손에 있고. 이해운 의원이 말하고. 내 핸드폰에 다 있는데 지금.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출신들이 많아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검찰 수사를 하는 거죠. 검찰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털다 보면 뭔가 나온다. 그래서 버리는 도박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기에는 이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것은 국제 귀학이나 해석상으로도 이거는 귀순 민간인이 아니라 도망 범죄인이거든요. 이거는 인터포를 통해서라도 해외에 있는 사람을 끌어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별건 수사로 가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런데 오창희 진행자 말씀대로 보수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최근에 여론의 흐름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예요. 지금 여론조사 하나도 믿을 거 없다. 다 조작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비울어진 운동장이다. 나한테는 전화가 오느냐. 이게 진보 매체가 특세를 했고 그 파장으로 여파로 지금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또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론조사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다 좌파다.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듬 말씀드립니다.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가 뭐예요? 까도 까도 또 나온군요. 양파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기 먹을 때도 양파랑 같이 먹어요. 까도 까도 뭐가 또 나온다는 얘기고. 소화가 촉진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톨릭 평화방송은 평화롭게 중립을 고수하고 있는 방송인데. 중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립이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공정한 거고 정의와 인권을 지향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하는 도중이네요. 회사장리도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경고원을 한 세 장 정도 나와요.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만 다 하고. 한마디만 다 하고. 중립이 아니고 공정의 시각이고 정의와 인권의 차원인 거지. 기계적인 중립을 우리 PBS는 PCBC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다 할게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약간 여론조사에 대해서 편향이다. 아니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편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오청의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시던 대로 보수층 내에 나오는 여론을 탐지해 보면 이런 북송 어민 사건을 더 파헤칠 때. 그리고 거제 조선 하층 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 단호한 대응을. 공권력을 투입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보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극단적으로 가고요. 저는 옥포에서 지금 걱정되는 건 예전에 쌍용자동차. 특히 용산참사 같은 게 재판될까 봐. MB의 기운이 지금 아른아른합니다. 그러니까 저 첨탑 같은 거 도택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바다하고 이쪽으로는 절벽이고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고공으로 올라갔다는 거지만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진압하면 안 되고요. 경찰관들도 거기 정말 안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웃들이 공무원들인데.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50일 동안 정권 초기에 사실 화물연대 사태도 있었고 노동에 관한 이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행안부 장관까지 가셨는데 그런 식의 접근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 강국 K조선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직접 몸으로 피 땀 흘려 이 성과를 이뤄낸 가장 밑바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그 임금이 30%가 깎인 상태인데 그거 원상복귀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2015년에 기준에서 30% 깎인 거죠. 100번 양부해서 조선 사업이 어려워서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조금 더 참아라라고 만회하는 그걸 강조할 수 있지만 지금 전혀 부당하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약간의 이상권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보도는요. 노사는 굉장히 좁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좁혀가는 거죠. 노조는 5% 올리자. 그리고 사측은 4.5% 올리자. 그 정도 0.5까지 줄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0%로 가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당장 수주했다고 해서 대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가 1년 동안 좀 더 견디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끼리 냅두면 합의가 거의 돼가고 있는 건데요. 합의도 되고 이렇게 공장 돌리는데 왜 여기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명진행자에는 우리 고창희 인권전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이 타당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임금 인상도 좁혀지고 있는 것이고 신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단체 인정 부분도 논의해보자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서 책임보상 손해배상 책임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결국 단호한 대응을 하면 얻어낼 수 있는 지지층은 보수층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연하게 중재를 잘하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니 조선산업 어떡합니까. 거제 경제가 지금 피폐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피가 낭장한 그런 진압이 되면 그럼 거제가 괜찮고 상처가 안 남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대처 총리의 착시 현상이에요. 80년대에 철의 여인 대처 총리가 대단하지 않아서 그건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영국의 정말 노사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난 대처예요. 대처 잘하는 내가 대처예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가렛 대처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한국에 와서 고생하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2020년입니다. 이럴 때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유연한 중재. 지금은 갈등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60%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요. 특히 뭐예요. 산업은행이 대주주고 사실상 공적 저금 투여해서 하는 거니까 기재부 장관이 앉아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결론 안 내면 집에 못 간다 이러면서 우리 문 걸어 잠그고 협상을 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금 주목하는데 이때 결론 못 내면 언제 내냐. 이러면 아마 윤석열 정권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투표 안 했어도 가만히 있어봐. 일을 좀 하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윤 정부가 저희 방송을 들으면 정말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요. 듣고 따라한다면. 일단 듣기라도 한다면. 말을 못 잊으시잖아요. 못 이어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방송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 방송의 좋은 대로 국민들의 좋은 대로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물개 박수 받습니다. 물개 박수는 어떤 박수입니까? 더 파헤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워낙 상식적인 얘기라서 이거는 정권을 담당한 인사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조언을 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 수준도 아닌데. 당연한 얘기다. 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이란 말 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둘 중에 하나 공정과 더불어 상식. 맞네요. 그 상식을 회복하는 게 지지율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걱정하는 건데요. 저는 짧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은 상식아 상식아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김상식, 박상식, 고상식, 유상식 뭐 박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상식도 하시죠 한번. 중요한 것은 오상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경미다. 경미야. 경미야. 그게 뭔가요? 경제로, 미래로. 난 또 경미한 사안은 그냥 넘기라고 하는 줄 알았네. 아, 네.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건 부자 감세, 법인세이나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것도 좀 걱정인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통시장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불러다가 국세청장 불러다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불러다가 전통시장에서 물건 산 거는 다 세액공제 해주세요. 100% 해주세요. 저는 지지율 2.5%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60에서 90까지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탕감해 준다는 김수현 국민위원장의 언행과 정책은요. 대다수, 절대다수 국민들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힘들어서 그거 갖고 있는데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서 이 정도를 되는데 본인이 막 수치를 제시해가면서 많으면 90%까지 탕감해 준다? 이게 뭡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서 말도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거둬도 제가 보기에는 5% 올라갑니다. 김현숙님이 두 분 잘하세요. 웃으시면서 목요일이 기다려주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드디어 긍정적인 댓글이 나와서 저희 방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노정열 방송인 배종찬 인사이드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